히힣 히힣 휴우 우와 드디어 앞으로도 기대되는걸 이번 핑크트도 놓칠 수 없지 우주년을 기념해서 무려 5,500명 당첨자 발표일을 꼭 기억해 우주년에만 만나볼 수 있는 한정판 누즈라고 귀여운 모쿠쿠텀블러에 음료를 쏴 이번엔 코니와 호문클루즈도 함께야 모험가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는 로스테크 5주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이벤트로 모험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더 많은 이벤트가 있으니 놓치지 말라고